안녕하세요. 태공도사입니다. 요즘 야바위 하는 강아지들이 굉장히 핫하죠? 저희 태식이는 일반적인 건 하지 않는 거 아시죠? 저희 태식이는 볼펜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요. 오늘 저희 태식이가 볼펜으로 야바위 하는 걸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태식이가 볼펜 얼마나 잘 돌리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알았어. 알았어. 태식이가 무서워. 태식이가 볼펜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 줄게. 잠깐만. 야, 여기 있어. 네가 원하던 볼펜이 아니야? 잠깐만. 넣어. 줘봐. 자, 잡았다. 무서워. 뭐하는 거야? 이걸로 보자. 돌려봐. 너 잘 돌리잖아. 엄청 막 엄청 빨리 돌리잖아. 어머, 이제 뜯어버리네. 왜 주사 먹어, 너는? 야바유를 해봅시다. 야바유를 해봅시다. 야바유를 해봅시다. 해보게, 좀 볼펜 좀 줘보세요. 터키 아이스크림 아저씨 같지 않아요? 있는 것 봐. 잡아야지. 못 잡게 하지. 보림 없을 거야. 볼펜이지? 태식이 좋아하는 볼펜. 우선은 엄마 손이 어디 있는지 맞춰보자.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어디 있게? 너무 천천히, 너무 빨리 안 와? 어디? 어디? 아니, 거기 있어. 자, 태식아. 다시. 자, 여기 있다. 어디 있게? 거기 공주가 맞췄어? 어디 있게? 오, 태식이 천재. 우리 태식이 천재야. 자, 이제 우리 종이컵에다 놓고 해볼까? 태식아, 집중해. 집중해. 여기. 아니, 집중해야지. 태식아. 여기 있지? 여기다 놓고. 어딜게? 아니야. 여기다 놓았어. 여기. 태식아, 여기. 너가 좋아하는 볼펜. 볼펜, 펭귄볼펜. 여기다 놓지? 자,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어딨게? 와 나 좋다! 자 한 문 더! 세 개 가지고 해 보자 우리 태식아 여기 엄마 여기다 놓았다 여기 놓고 종이컵 세 개 자 태식아 어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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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식아 어딨어? 태식아 어딨어? 태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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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여기 소리가 들려 지금 엄마가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몰라? 그렇지 태식이 천재 펭귀보펭이 엄마가 여기다가 숨길 거예요 자 자 어디 갔을까? 우리 거기 없네요 없어 없어 자 삐고 거기 있다 다 왔어요 우리 태식이 천재 우리 태식이랑 야바위를 해봤는데요 비록 볼펜은 이렇게 다 박살이 났지만 우리 태식이는 야바위 천재인 걸로 결론 났습니다 안녕